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사기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국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날이 있네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그리고 또 오늘 집에서 인터넷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들이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래서 기도를 많이 못하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잘못된 기도들이 있습니다 중원 부원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그리고 한 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덧붙여 말하고 덧붙여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른 기도라고 보지 않은 그런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원 부원하는 기도는 우리가 믿음이 적은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원 부원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티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잘못된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모퉁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야단을 치셨죠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거나 또 기도를 중지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다 쉬는 것은 우리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잘못된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과제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이미 기도했다면 확신해야 한다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하면 기도하고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기도다 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기도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고루 기억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시작되는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배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보면 기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아차 실수를 해도 바른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올바른 기도하는 법을 이야기하다 보면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기가 겁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려야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점점 기도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기도를 평가하기는 사실은 쉽습니다 어떤 기도를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 주기는 쉽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온전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기도한다는 것 주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주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상당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겁이 나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비판들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개인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우면서 그렇게 기도할 게 맞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하는데 하나님 너무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왜 기도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 정성을 쌓아야만 되는 거냐고 하나님은 그래야만 들어주시는 거냐고 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것은 공로사상 아니냐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을 향해서는 좀 더 울부짖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주님께 매우 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매일매일 기도하면 공로사상이라고 비판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면 외식주의라고 비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 간절함이 없다고 비판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자기 감정에 도취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나름 열심히 떠듬떠듬 기도를 하면 중원 부원한다고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바르게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창한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요? 막힘 없는 기도가 효력이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완벽한 흠이 없는 기도가 늘 응답을 받습니까? 골방에서 홀로 하는 기도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어주십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괴리가 있을까요? 기도하려면 잘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지 잘 정돈해서 드려야지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지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언젠가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해야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내가 아니야 내 기도로는 아직 안 들어주실 거야 내 삶을 조금 더 바꾸고 나름대로 정돈한 다음에 기도해야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기도하지 않고 또 저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 바르게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그런 내용들이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 9장에 요담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사실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지 못한 채 드렸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요담은 심한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그만 세겜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했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담의 저주가 세겜 사람들에게 실제로 임하였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전혀 평온하거나 안정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는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선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삼선은 사실은 하나님께 써주신 그 힘과 권능을 자신이 유혹에 빠짐으로써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에게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쇠사슬에 묶여서 눈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부분에서 복수심에 차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호하여 구하옵나으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가 드렸던 기도는 원수 갚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나도 죽겠지만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바른 기도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열한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하방의 기도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온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온을 팔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나봇은 조상 대대로 그 포도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것이 탐이 나서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말하게 하고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온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죄죠 그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아하방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에게 이 말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방은 이 말을 듣고 순순히 회개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하방이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내가 그에게 내리는 벌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리지 않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심중을 보시고 꽤 뚫어보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중심을 보실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하방에 그 거짓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막돼 먹은 기도들이 응답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올바르게 기도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한다 바르게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고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사실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기도 그리고 제대로 되먹지 않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음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순은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응답이라는 면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배고파지게 되었고 그리고 헐벗은 상태에서 그러한 시간을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6절과 7절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말씀을 청정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기도의 응답, 기도에 대한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그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가 11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러분 이 한절은요 사실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사자가 어딘가로 왔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왜 보내셨을까요? 그가 앉은 바로 그곳에 바로 그 밑에 기도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을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책망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기도원이 일하고 있는 끝들 안에 사뿐이 앉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시작되고 그리고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멋진 이야기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주시지 않으셨지만 이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웅장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비록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소리만 듣고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도란 원래 어렵습니다 제대로 기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바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바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 분도 또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두 아이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와 아버지는 엄한 분입니다 법도를 아는 분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자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에는 잘 생각하고 예의바르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공손하게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첫째 아이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뜻에 맞을까 내가 이것을 요청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이것저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아주 드물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고 또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다릅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야기했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를 씁니다 갖고 싶은 것 있으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울기도 하고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아빠 엄마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마냥 달라고만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아이는 아마도 마음이 놓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 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싶으시겠죠 그러면 둘째는 어떻습니까 막무가능한 아이를 보면서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때로는 교육을 위해서 어떨 때는 주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둘째에게 하나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조건 거절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사랑 때문에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비록 잘못된 자식이지만 그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요구하면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막돼 먹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돼 먹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의 기도이겠습니까 욕심으로 기도한 것들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기도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종종 교육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들어주시면 또 들어주시지 않으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하시나 보다 들어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또 교육해 주시는구나 또 안 들어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알려주시나 보다 무엇인가 교육해 주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육적 관점에서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응답되지 않은 것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판단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써 무엇인가 얻을 수 없는 것 또는 잘못된 것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결정적인 조건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조건이나 기도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열심히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기도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요? 아직 죄가 많다고요?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로 나라를 다시 세웁시다 이 민족을 섬깁시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대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자세히 가vio 우리의 자녀로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미가 기업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주인공이 감사합니다.